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구 생활체육회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생활체육회가 18일 구청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참석자들은 2015년 추진사업 결과보고에 이어 생활체육 광장사업 등 내년도 사업계획 예정안을 공유하며 2016년에도 강남구민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강남구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종목 보급 및 동호인 클럽 육성 지원 등을 통해 강남구민의 70% 이상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